이건 뭐 그냥 쓸어 담는 수준이네. 이 얘기 감당이나 하겠어. 이런 거 보면서 돈 쏜 애들도 웃기지. 뭔가 이유가 있겠지. 무조건 이상하다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어. 왜? 근데 나 여기 와서 윤산이 뭐 먹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. 뭐 먹어? 먹었어. 언제? 맞네. 이상해. 먹는 거 본 적이 없어 내가. 저 돼지 새끼야. 엄청 먹어 엄청. 저녁에 딱 한 끼 먹는데 아주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. 완전 푸드. 얘보다 많이 먹어. 얘보다 많이 먹어. 진짜야? 배 한 번 보여줘. 장난 아니야. 진짜네? 뭐야? 나 빼놓고 뭐 먹은 거야? 같이 먹어야지. 야 다. 조용히지 마. 시끄러워. 잠깐만. 어? 잠깐만. 이 사람. 쩌라씨가 여기 왜 있어? 그럼 김윤수 동 한 번 더 갈까요?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.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.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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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좋아해. 세라씨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분들은 왜 세라씨한테 작업을 알고 있지? 이분들 아이디 좀 적어놔야 되겠다. 하여튼 이럴 때만 열정이 넘치지. 딴 데다가 집중하라고요. 펜파이어 탐정. 펜파이어 탐정. 한글자막 by 한효정